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언론에서도 여러 군데서 보도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본래 검사들 4명, 김영철 또 누굽니까? 강백신이 등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명에 대해서는 탄핵 청문을 순차적으로 열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 정권의 기반, 핵심을 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영민 의원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도 우리 검사 탄핵을 했지만 헌재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한다. 거기서 다 범죄 행위와 헌법 위반 행위가 다 드러날 것이다. 그걸 갖고서 바로 국회에서 검사들 탄핵은 과반 이상이 되니까요.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까불지 못하게 하고 헌재에서 인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전략인 것입니다. 법사위의 전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일에 열리는 김영철 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핵심 기반을 고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잡았고, 썸네일에도 동물의 왕국 청문이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전두환이가 하나의 기반이었듯이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특수부, 윤석열 사단입니다. 김영철도 여지없이 윤석열 사단이었고, 국정농단 특검 때 4팀에 속혀 있었습니다. 4팀의 팀장은 윤석열, 그 밑에 한동원, 김영철, 강백신 쭉 있었습니다. 이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 재혁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여튼 간 헌재 판결 나가기 전까지 검사짓을 못하게 됩니다. 어제 법사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모해위증교사,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다. 이거 바로 장시호 사건이죠. 장시호에게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고, 또 장시호를 또 움직였죠. 이렇게 이렇게 해라. 법정 허위 진술을 해라. 이게 다 녹취록에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증언연습까지 했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따져질 테고요. 그리고 커바라 컨텐츠 대기업 협찬문제.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 검사입니다. 지금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죠. 증인들이,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장시호, 최서원의 조카죠. 그리고 김영철, 바로 탄핵소추 조사 당사자고, 김건희까지 나옵니다. 김건희 또 사회에서도 제출하지 않고 안 나오겠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김영철 검사의 무혐의 처분의 당사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총괄 취의 책임자. 그다음에 우리의 이문정 검사가 나옵니다. 이문정 검사가 커바라 컨텐츠 문제라든가 감찰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이문정 검사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수 변호사 나옵니다. 한동수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 감찰 부장인가요? 했었죠. 이분이 나와서 또 얘기를 특수부 수사 방식 검찰 내부의 부당한 과장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주요 사건. 그다음에 김윤, 김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태블릿 PC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간사가 태블릿 PC 문제, 이것이 핵심적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태블릿 PC 조작 사건. 그러니까 촛불 조작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촛불 이후에 국정론화 사건 이후에 윤석열 팀장과 국정농단 검사 팀들이 태블릿 PC까지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박주성, 김영철 검사하고 함께 위준교사를 했던 당사자, 박주성 검사. 그런데 정다은, 또 권오수, 도이치모타스 대표. 네, 여러분들이 이종호도 불렀네요. 이종호도 또 안 나오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당히 중요한 증인들이 이번에는 채택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법사위 팀들이.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공무원은 징계나 파면 절차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그 징계위원회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절대 처벌도, 절대 징계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사의 무서불이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 문제를 견제하고, 징계하고, 검사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국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탄핵을 하는 문제를 갖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분다. 그리고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억측, 허위 정보들이 퍼뜨려집니다. 조중동과 상당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결의 경향까지도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처벌도 없고, 절대 파면도 없는 무서불이 집단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바로 이 문제는 헌법 개정사항이거든요.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바꿔야겠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국회에서 탄핵해서 이러한 조작과 허위, 조작질을 하는 검사들은 파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파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국회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사탄핵, 4인방에 대한 검사탄핵은 바로 윤석열 특수부사단이고, 그 특수부사단이 그리고 국정농단 4팀 사람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자기네들의 놀이개로 삼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과 김건이를 비롯해서 이종호, 여러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시켜서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일에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입니다. 이진숙이가 그렇게 설쳐대면서 3일 동안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과 온갖 막말과 그런 부분이 인정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김문수를 바로 임명했습니다. 저도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 스마트폰을 켰더니 김문수 속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입을 못 다물겠더라고요. 극우 유튜브 정권, 극우 정권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힘으로 확실하게 눌러버리겠다. 타협과 협상, 설득 이런 건 없다. 국민과 국회를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라는 윤석열의 의지입니다. 나는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문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고요. 아, 김일성 주의자. 그리고 노란봉트법을 공산주의자. 또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에 합리했던 사람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자신이 도지사, 소방본부에, 경기도 소방본부에 전화해서 관등 성명되라! 내가 바로 도지사야! 이렇게 갑질을 한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구판이라고 했고, 이런 엽기적 행각을 벌인 인물입니다. 2019년도에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자, 촛불 좋아하더니, 나라가 불이 났네, 이런 소리를 해댔던 사람입니다. 강원도 산불 난 걸 즐겼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그 삶이 완전히 아삭아버리고 있는 쌍용차 노조 사람들을 자살특공대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데 가서, 경사노의위원장 시절입니다. 감동, 감동입니다.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과거에 독재 시절에 과목에서 출소했을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한테 유동지, 유동지 반갑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과거에 한일도르콘 노조위원장하고 전두환 전국과 싸웠던 사람이고, 노동운동 확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김용삼 정부 때 민자당에 입당했죠.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해먹고 경기도지사까지 해먹었습니다. 경기도지사하면서 대통령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이 노동운동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학생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히 드러난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 욕망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납니다. 변절, 변절은 이 사람에게 사치입니다. 이 사람에게 변절자로 하는 것도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오직,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 욕망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과 과거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노동자 팔아먹기는 우수었었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정말. 그러나 이 사람의 권력 욕망은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아마 넘었을 텐데, 이 70이 넘은 사람은 이제는 경사노임위원장 장관급 해먹고, 이제는 노동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무슨 노동운동의 전설이다. 개뿔, 아이고.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에게 변절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치다. 이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게 자기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먹는, 자기 자신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삶을 팔아먹는 사람. 이 사람이 노동부 장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민주당, 야당에서는 진짜 이것은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입을 못 다물겠다고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진숙에 이어서 김문수. 이진숙이 해놓으면 MBC 노동조합에서 파업하겠죠. 파업을 또 그냥 어떻게 알겠습니까? 짓누르겠죠. 억압해야겠죠. 그러면서 자기 노동운동을 했다. 옛날에 그렇게 뇌까리면서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동지들을 팔아먹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들을 팔아먹으면서, 오직 나 하나, 난 잠깐 해먹겠다.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왔고, 대권까지도 노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진숙과 김문수,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홍의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전제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방탕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세금을 갖고 장관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끔씩 장관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끔씩 장관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sen사주의 국가에서나 가끔씩 장관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